한글자막 by 한효정 낯선 일을 왜 이뤄서는 죽고 무조건 그 세상을 해봐 변경해도 나 잊은 척 소빠로 된 게 네 순간 버려다 묶고 그 물어봐도 누군가 본 건지 누군가 본 건지 목걸이를 배우면서 내 감을 기대하는 넌 어떤 맘에 원하는 게 있는지 그냥 다 말해줄 순 없게 모두 다를 것 없게 모두 다 똑같아 이미 참 당연한 건 없어 누군이냐 난 우연히 이러겠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없어 울리 울려 울만해 우린 이런 거야 자연스레 떠주는 뱀김 아우, 너무 힘아운다 나라잖아, 도금 터질러 온다 우린 이런 나를 사랑해 자연스레 떠준 게 담긴다 왜, 아우, 누군가요 말하자마자 그게 더 중요한 건 우린 이렇게 살고 있네 아우, 누군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